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리웠던 30년생은 의지할 곳 없는 이 사랑하며 뭘 알아 울었던가 우리 형제 이제라 다시 만나서 못 안전 나는 우리의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시니까 멍멍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노래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생은 고양이는 이 신세를 사랑하며 나는 뭘 알아 울었던가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 안전 나누는데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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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계시니까 멍멍게 불러봅니다 이따 이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